안녕하세요 랩트야러분 오늘 드디어 또 2,100명이 됐네요 2,000명 이벤트 할 때 구독자 수가 많긴 많았는데 곧 되겠다 싶었는데 벌써 2,000명 이벤트가 한 달 동안 진행하는 도중 2,100명이 또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100명 단위로 하는 이벤트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4분, 4분한테 선물을 드릴 거예요 4분한테 선물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 지금 신규 구독자들 많은데 신규 구독자 중에 타란툴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위주로 이번에는 진행을 할 거고요 기존의 이벤트, 2,100명 이벤트에서는 기존 회원 구독자들이나 랩탈리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일주일 정도 해서 다음 주 토요일이나 1월 날 발표는 할 거고요 신규 구독자 중에서 랩탈리아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회원 가입 해주시면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쪽으로 제가 물품을 발송을 할 거고요 신규 회원님들 중에서 사연을 보내주세요 나는 이게 이게 관심이 있어서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래서 타란툴라가 마음에 들었다 하여튼 이런 내용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메일은 여기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보시고 그쪽에 사연을 짧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네 분을 선정할 거고요 네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그림보틀블루를 보내드릴 거고요 기본 세트, 나무 이성 세트로 해서 먹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딱 받으시면 직접 키울 수 있게 뭐 아무런 먹이나 이런 것들 구매 없이 용품도 구매 없이 그냥 바로 키울 수 있게 그린볼 세트로 해서 네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메일로, 메일로 나는 이거 진짜 한번 키워봅시다 왜냐면 그린볼을 선택한 이유도 네, 좋아 좋아 그린볼은 좋아 네 그린볼은 좋아해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쁘면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잘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안 죽잖아요 그렇죠 저는 좋아해요 네 그거예요 초보자들이 쉽게 키울 수 있고 색깔도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린볼로 선정을 했고요 쉽게 키울 수 있게 색 세트까지 포함시켰으니까 여러분들 초보자들 처음 키워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 영상 찍어놓은 게 몇 개 더 있어서 영상을 올려드려야지 하고 있는데 계속 이벤트 영상만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선물드리는 이벤트 영상이라 네,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어흐, 도망치세요 어흐, 도망치세요 어흐, 도망치세요 ijo